간 방귀를 판 동생 옛날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 착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형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아버지가 물려준 많은 재산을 혼자서 다 차지했대요. 동생은 할 수 없이 산에서 나무를 내다가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동생이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쩌렁쩌렁한 호랑이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쳤지요. 어찌나 급했던지 지게고 도끼고 다 팽개치고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구덩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로 훌쩍 뛰어내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곳은 달콤한 꿀구덩이였습니다. 둘러보니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동생은 배가 고팠던 참에 그 꿀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구덩이에서 나와 나무하던 곳으로 걸어가는데 뽕 하고 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귀 냄새가 무척 달고 향긋했어요. 어? 방귀가 달콤한데? 사람들이 이 방귀 냄새를 맡으면 신기해 하겠는걸? 단 방귀 장사를 해봐야지. 이튿날 동생은 시장에 나가 단 방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단 방귀 사려 단 방귀 사려 어서들 나와서 달고 향기로운 방귀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단 방귀도 다 있나? 어서 방귀를 끼워보시오. 정말 그 냄새가 향기로우면 돈을 내겠소. 어서요. 동생은 신이 나서 방귀를 끼었습니다. 야 정말이네. 이렇게 달고 향기로운 방귀는 처음이야. 맡으면 맡을수록 자꾸 맡고 싶어지는걸. 사람들은 코를 갖다 대고 그 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단 방귀 냄새를 맡고 돈을 주었지요. 덕분에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을 찾아와 그 비결을 듣고 돌아갔어요. 형은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흥하고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욕심 많은 형은 도망치다가 드디어 큰 구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우가 말하던 꿀구덩이가 바로 저것이로구나. 생각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주 구리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마구마구 퍼먹었지요. 사실 그건 꿀구덩이가 아니라 똥구덩이였는데 말입니다. 형은 구덩이에서 나와 단방귀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어서들 나와서 달고 향기로운 방귀를 맡아보세요. 사람들은 전에 맡았던 그 단방귀인 줄 알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서 단방귀를 뀌어보라고 난리들이었지요. 형은 우쭐해져서 방귀를 풍풍 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형의 방귀에서는 말할 수 없이 구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코를 막았어요. 거짓말쟁이 이 냄새가 달고 향기롭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형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형은 엉금엉금 기어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답니다. 도깨비와 농부 옛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마음 착한 농부와 아내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싶어 내다봤더니 옛 일곱 명의 장정들이 마당에서 시끌시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손발에는 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 게 영락없는 도깨비였지요. 도깨비들은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당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얼씨구절씨구 신나게 한 판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흔들어 댔습니다. 한참 춤을 추던 도깨비들은 그만 지쳤는지 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도깨비들이 들어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대장 도깨비가 덜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방에 사람이 있었네. 대장 도깨비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도깨비가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농부는 아랫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호통을 쳤지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돌더니 이젠 안방까지 들어오다니 이래도 되나?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미안해 하기는커녕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원래 우리들 집이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산 게 누군데 이렇게 농부와 도깨비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마치면 이 집은 당신 거야. 그러나 못 마치는 날에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도깨비의 말에 농부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깨비가 낸 수수께끼가 뭐였을까요? 동해 바닷물을 바가지로 버내면 몇 바가지겠어? 농부는 이 알쏭달쏭한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동해 바닷물이 다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요. 밤만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 하고 말입니다. 농부의 대답에 할 말이 없어진 도깨비는 이번엔 농부에게 문제를 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문고리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당으로 나갈 것 같소? 방으로 들어갈 것 같소? 한번 맞춰보시지. 도깨비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통한 도깨비라도 농부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농부의 지혜에 항복하고 돌아간 도깨비들은 그 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도깨비 덕에 눈뜬 동생 어느 마을에 어린 형제의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형제는 가증 고생을 하며 근근히 살았지요. 아우야, 이대로는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고향이라지만 도와줄 친척들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도 없지 않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아우는 형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살던 마을을 떠나 길을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습니다. 둘은 어느 길로 갈까 고민했지요.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형은 결심한 듯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져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형의 말에 아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형? 너는 형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우가 눈물을 글썽거리자 형은 아우를 달랬어요. 너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 10년 뒤 바로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형. 꼭 10년 뒤에 여기로 와야 해. 아우는 울면서 형을 껴안았습니다. 아우야, 몸 조심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형제는 울면서 헤어졌어요. 형은 오른쪽 길로 아우는 왼쪽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을 잊지 않은 형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아우는 형이 말한 대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지요. 덕분에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에 비해 형은 땡전 한 푼 없이 노덕이를 걸친 거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씨까지 나빠졌고요. 동생을 만난 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어. 나쁜 마음을 먹은 형은 아우의 눈에 독약을 뿌렸습니다. 동생은 눈이 멀고 말았어요. 형은 아우의 돈을 모조리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눈이 먼 아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그랬을까 어차피 돈은 모두 형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떡하면 옛날에 착한 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우는 더듬더듬 주변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나무 막대기를 짚고 정처없이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참외밭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우는 밭으로 들어가 참외를 정신없이 따먹었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원두막 밑에 들어가 잠시 쉬다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두막은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그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는 도깨비들의 얘기 소리에 잠이 깼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잠이 덜게 나오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나는 장님이 되었지. 장님이 돼 나오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는 더 잘 들리게 되었어요. 도깨비들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글쎄 말이지 오늘 별꼴을 다 봤다. 아까 저기 갈림길에서 10년 전 헤어진 형과 아우가 만났거든. 그런데 형이 아우를 장님으로 만들더니 돈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는 거야. 다른 도깨비가 말랬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아우가 너무 불쌍하구나. 요 앞숲 속에 있는 샘몰로 씻으면 멀었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걸 알리 없지. 또 다른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 알지? 오늘 거기 가서 물을 달라니 더러운 흙탕물을 주더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물을 주느냐고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바보들이야.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으면 그 밑에서 맑은 물이 솟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흙탕물만 먹고 있다니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니까. 뚱뚱한 도깨비도 질세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저 윗동 저 윗동네 최보자네 외동 딸이 병들어 곧 죽게 됐지 뭐야. 병을 고치겠다고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못 고쳤지. 그런데 그 딸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다른 도깨비들은 눈만 껌벅 거렸습니다. 뚱뚱한 도깨비는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났는지 더욱 크게 떠들었어요. 그 집 지붕 밑에 수십 년 부근 지네가 살고 있거든. 그 지네가 딸의 전기를 빨아들여서 병이 난 거야. 지네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새벽 딸기 울자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떠나자 아우는 숲으로 들어가 샘을 찾아 나섰어요. 더듬더듬 힘들게 샘을 찾아낸 아우는 두 손으로 샘물을 가득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캄캄했던 눈앞이 환해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우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도깨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아우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들에게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말한 산너머 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마을 앞에 도착하자 과연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이군. 아우는 어느 집에 들어가 마실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는 아우에게 흙탕물을 한 사발 주었지요. 아주머니 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아우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우. 아우는 싱근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주머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시겠어요? 아우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가만히 생각하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았습니다. 글쎄 이 총각이 맑은 물을 얻을 방법을 안다지 뭐예요? 대신 자기 말대로 하라는 군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맑은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우가 말했어요. 그럼 모두 톱과 괭이를 가지고 따라오세요. 마을 노인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게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체 뭘 알겠나?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당치도 아느니 그 젊은 말은 따를 것 없네. 그래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옛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지 않습니까? 밑 접어야 본전인데요 뭐. 아우는 마을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버드나무를 자르세요. 나무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셔야 합니다. 맑은 물을 얻게 해준다더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아우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냈어요. 그러자 나무가 있던 자리 밑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펑펑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지요. 그리고 아우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아우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아우에게 금은 보아를 잔뜩 챙겨 주었어요. 아우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부자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최부자네 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의원들 이었습니다. 아우가 최부자를 만나 말했어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아우를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같이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네. 자네 같은 애송이가 대체 몰란다고 나서는 건가? 하지만 최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좋네. 그럼 어디 자네가 한번 고쳐보게. 고쳐주기만 한다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최부자의 말을 들은 아우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의 병을 고치려면 제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게. 최부자는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채워 펄펄 끓여주십시오. 그리고 힘센 장정 대여섯 명이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최부자는 아우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봉 위로 올라가 기와짱을 벗겼어요. 과연 한 기와짱을 들추자 그 밑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는 꿈틀거리는 지네를 잡아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넣었어요. 지네가 죽자 신기하게도 최부자네 딸은 씻은 듯이 낳았습니다. 최부자네 식구들 모두 너무나 기뻤습니다. 최부자는 당장 아우와 딸을 혼인시키겠다며 좋아했지요. 그렇게 아우는 최부자네 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금은 보아에 최부자의 재산까지 물려받았지만 아우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우는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이 아직도 거짓인 새로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지만 아우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여태껏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요. 아우는 수소문 끝에 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자기가 저지른 것이 떠올라 부끄러워서 달아나려고 했어요. 아우는 형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시고 저와 함께 여기서 쭉 사세요. 형은 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 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어린 시절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그렇게 형제는 마주앉아 어릴 적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우는 자기 집 바로 옆에 형이 살집을 지어주었어요. 날이 갈수록 형은 아우를 더 위하고 아우는 형을 잘 섬기며 우회있게 잘 살았답니다. 봉이 김선달 이야기 평양 남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교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넉살 좋고 배짱 좋고 재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김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서방은 벼슬자리를 알아볼 생각으로 한양에 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양반집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한양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그 양반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그 집 뒷마당에서는 꽝을 키우고 있었어요. 온몸에 반질반질 윤이 나는 탐스러운 꽝을 보자 김서방의 머리에는 퍼뜩 꾀가 떠올랐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 아주 중요한 일을 써야 해서 그러니 저 꽝 좀 며칠 만 빌리세 김서방은 푸드덕 거리는 꽝을 단단히 싸매어 들고는 김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대감은 욕심 많고 돈만 하는 탐가 놀이로 유명했어요.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앉아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썩은 벼슬아치 였습니다. 대감님 인사드리옵니다. 김서방 아닌가? 자네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인가? 사냥을 나갔다가 꽝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대감께서 심심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눈욕이나 하면서 즐기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거참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군. 김대감은 김서방이 가지고 온 꽝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것을 자네는 제주도 참 용하네. 요즘 사냥에 취미가 생겼나 보구만. 취미라니요?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한 주제에 한가하게 취미나 즐길 처지가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요새는 사냥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김서방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 그랬단 말인가. 자네 같은 사람이 시골에 묻혀 살기엔 아깝네. 내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2조 정랑에게 전하게. 그리하여 김서방은 김대감의 편지를 2조 정랑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김서방은 다시 김대감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껑을 낚아채며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껑은 도로 가져가야겠습니다. 편지를 전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2조 정랑이 대감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김서방은 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조 정랑에게서 급히 정갈이 오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에게 선달이라는 벼슬을 내린다며 김대감의 화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옳지 됐다. 그러면 그렇지. 김대감이 꽝을 빼앗기고서는 2조 정랑에게 자기 부탁을 소홀히 했다며 화를 냈겠지. 어찌됐든 나는 벼슬자리 하나를 잘 얻었군. 김서방은 선달 임명장을 안주머니에 넣고 관하를 나오면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꽁 한 마리를 주고 선달 벼슬을 얻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김서방, 김서방 하고 불리는 것보다 김선달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달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거들먹 거들먹 고향인 평양으로 내려갔답니다. 어느 날 장구경을 하러 나간 김선달이 닭을 파는 가게 옆을 지났어요. 가게 주변은 수탉, 암탉, 병아리를 사고 팔러 온 사람들로 웅성웅성했습니다. 김선달은 커다란 닭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리가 훌렁 벗어지고 몸집이 통통한 닭장수가 닭을 팔려고 내놓고 있었어요. 다른 고장에서 온 이 닭장수는 싼 닭을 사와서는 훨씬 더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옳지, 저 사람이 사기꾼 닭장수렸다. 너 오늘 잘 만났구나. 김선달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몸집이 크고 벼슬이 유난히 새빨간 수탉을 가리키면서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요? 혹시 봉이라는 새 아니요? 아무리 크고 늠름하여도 누가 봐도 달긴 것을 김선달은 계속해서 봉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닭장수는 슬그머니 못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소, 저 새는 봉이요. 이 세상 새 중에 왕이라고 할 만큼 귀한 새지. 값이 얼마나 됩니까? 네, 당신같이 간덩어리가 작은 사람은 놀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궁금하다면 드러나 보소. 저 봉은 아무리 못 받아도 다섯 양은 받아야 하오. 닭장수는 김선달에게 닭 다섯 마리 값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입을 쩍 벌리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소? 놀랄 거라고 하지 않았소? 저 봉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한테 팔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닭장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면서 등을 싹 돌렸습니다. 예수, 다섯 양 여기 있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다섯 양을 주고 수탉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닭을 들고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원님, 제가 장에 나갔다가 봉을 보았습니다. 세중의 왕이요. 최고로 귀한 봉을 원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사들고 왔습니다.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은 두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봉이렸다. 옛 날이 세중의 왕 봉이옵니다. 들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의 능청에 원님은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내 눈에는 수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놀리는 것이냐? 여봐라, 뭣들라는 것이냐? 닭을 봉이라고 우기는 미친놈을 곤장으로 다스려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몰려와 김선달을 형틀에 묻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원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닭장수가 봉이라고 하기에 믿고 샀을 뿐입니다. 무엇이라, 그 말이 사실이냐. 순진한 백성을 속인 못된 닭장수 같으니라고 곤장을 맞을 놈은 닭장수니라 그 고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결국 사기꾼 닭장수는 원님 앞에 끌려와서는 김선달에게 닭값은 물론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값까지 물어냈습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하루도 안 되어 쫙 퍼졌지요. 닭장수가 봉 팔려다가 사기가 봉이 되었구먼. 봉이 김선달의 재치는 알아줘야 해. 그 뒤 김선달에게는 봉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느 여름날 황해도 여행에 나선 김선달이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자 김선달의 입에는 군침이 절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김선달에게 번뜩이는 꾀가 떠올랐습니다. 김선달은 김선달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사나이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여보시오. 여기서 구월산까지 몇 리나 됩니까? 구월산이면 250리 될 것입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대답을 하고 김선달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지요. 게다가 도사들이 많기로 유명한 구월산을 묻다니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삼각산에서 오는 길이요. 사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삼각산에서 돌을 닦으신 도사님이십니까? 사내는 김선달을 도사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엔 순식간에 이름난 도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으로 들썩였지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박초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초시는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요. 내 죽기 전에 도사님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밤은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무거시지요. 김선달은 사실 불안했지만 시치미를 떼며 도사인 척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초시는 진지한 목소리로 김선달에게 말을 꺼냈어요. 도사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는지요? 실은 저희 집에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보물인 황금촛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게 대대로 물려내려온 귀한 물건인지라 찾지 못하면 죽어서 조상님 뵐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사님께서 힘을 써서 도둑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삼각산에서 돌을 닦으셨으면 도둑 하나 잡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김선달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태껏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재치있게 얼렁뚱땅 해결을 했지만 도둑을 잡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선달은 일단 시간을 벌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박초씨의 사정이 딱하니 며칠 시간을 내보겠소. 내일부터 불경을 웰테니 동네가 전부 알도록 잔치를 크게 여시오. 김선달은 방문을 닫아 걸고 불경을 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으니 이것저것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중얼거리다 할 말이 없으면 그동안 돌아다녔던 산 이름도 들먹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사가 마냥 믿음직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김선달은 목구멍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에 없는 도산 오르시란 말인가 김선달은 이틀 밤 사흘 낮을 꼬박 한잠도 자지 못하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급기야 혀가 꼬여 아무 말이나 들먹이기에 이르렀지요.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졸면서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벼랑강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김선달을 향해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산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지다가 이내 웅성웅성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신통한 도산님이시군. 어떻게 단말대기 지신지 그렇게 콕 집어서 알아내셨을까 김선달은 아무 뜻 없이 단말이라고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진짜 범인인 단말대기 도둑이 제발 저려 죄를 털어놓고 만 것이지요. 범인을 찾아낸 김선달은 박초시에게 큰 선물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김선달이 단골 주막집에 들러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양에서 온 장사꾼 이야기가 나왔지요. 어쩌녁에 한양에서 온 장사꾼 다섯 명이 들렀는데 저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이곳 평양 사람들은 순박하니 머리를 잘만 굴리면 평양 돈을 전부 쓸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주막 주인의 말을 들은 김선달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존사람가에 보는 한양놈들 내가 골탕 좀 먹여볼까 어디 평양 사람이 저희들보다 못한가 한번 당해보라지 김선달은 국립 끝에 대동강으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대동강 물은 맑고 시원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동강 근처에는 부잣집에 물을 기려다 주는 물장수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요. 김선달은 강가를 거닐다 물장수들을 만나 술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봉이 김선달님께서 술까지 사주시고 오늘 정말 호강했습니다. 물장수들은 기분이 들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이때다 싶어 얼른 말을 꺼냈지요. 이까지 술이 뭐 돼수라고 그러나 원래 평양하면 기생이 으뜸이 아닌가 자네들이 평양에서 낳고 자란 자네라면 적어도 기생이 따라주는 술은 마셔봐야 할 텐데 저희들이 감히 기생 놀음이라니요? 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네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네 이번 일만 잘 되면 평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집에서 한 잔 크게 내겠네 어떤가? 물장수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김선달이 시키는 대로 대동강에서 물을 기러 갈 때 강가에 앉아있는 김선달에게 돈을 한 양씩 내고 갔습니다. 물론 돈은 김선달이 물장수들에게 미리 준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모습을 본 낙은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막집 주인이 말한 한양의 장사꾼들이었어요. 김선달은 그 낙은애들이 지나가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물값이 열흘치 밀렸네. 알고 있는가? 알고 말고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대동강 물값인데 돈만 생기면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양의 장사꾼들은 김선달에게 슬금슬금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방금 저들이 주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물장수가 주고 갔으니 물값이지 무엇이겠는가? 아니 그럼 이 강이 영감님 강이란 말입니까? 그럼 내 강이니 나한테 돈을 내지. 저들이 할 일 없어 돈을 주고 가겠소. 김선달에게 깜빡 속아 넘어간 장사꾼들은 엉터리 계약서를 쓰고 사천량의 대동강을 넘겨받았어요. 이튿날 한양의 장사꾼들은 김선달이 앉았던 자리에서 물장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물장수들은 그들을 흘끼거리며 지나갈 뿐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지요. 대동강 임자가 바뀐 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장사꾼들은 물장수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강 임자가 바뀌었으니 우리에게 물값을 내시오. 물장수는 어이없다는 듯 장사꾼들을 바라보며 대꾸했어요. 이런 얼간이들을 보았나? 이 대동강이 물이 누구 것인데 너희에게 물값을 낸단 말이냐? 보아하니 평양 사람들도 아닌 듯한데 어디 와서 주인 행세야? 한양에서 지던 사기를 여기서도 지려들어? 한양의 장사꾼들은 김선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알고는 분에서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더 있다가는 물장수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슴을 치며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사천량을 챙긴 김선달은 물장수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공짜로 얻어먹은 술값도 모두 갚았답니다. 한양 한복판에 이만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만서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만서는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부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한중서가 이만서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한중서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씨름씨름 아르며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재치가 뛰어나고 배짱이 도둑하기로 유명한 봉이 김선달이 떠올랐지요. 김선달이라면 이 위기를 보기 좋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중서는 김선달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듣게 된 김선달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1만 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선달은 평양 갑부 한중서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말에 5천 양씩 나누어 싣고는 당당하게 이만서의 집으로 갔어요. 김선달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만서라는 영감이 나를 찾는다고 해서 왔소. 이만서는 당당한 김선달의 모습에 도리어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만서요. 김선달은 이만서를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감이 날 부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있소. 난 갈 길이 바쁜 사람이오. 용건만 말합시다. 얼마가 필요하오. 이만서는 속으로 뜨끔하였으나 돈이나 왕창 뜯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액수를 불렀습니다. 실은 내가 급하게 1만 양이 필요하오만. 겨우 1만 양이오. 그 정도라면 평양에 사람을 보낼 때 미리 말씀을 하시지. 여봐라. 말에 싣고 온 돈을 좀 가져오너라. 하인들은 김선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돈보따리를 낑낑대며 메고 왔습니다. 이건 내가 한양 온 김에 기생집이나 갈까 하여 챙겨온 돈인데 마침 꼭 1만 양이오. 그럼 내 볼일은 끝난 것 같으니 이만 가겠소. 해지기 전에 영의정 대감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하오. 그때까지 오로지 돈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이만서는 김선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만한 사람이면 영의정과 보통 사이가 아닐 텐데 그럼 내 얘기도 할 것이 아닌가? 이만서는 김선달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내 집에 온 손님을 이렇게 보낼 순 없소. 잠깐만 계시오. 이만서는 김선달에게 푸짐한 음식과 맛있는 술을 대접했습니다. 내 이제까지 부자놈들을 닭달에 돈을 빼앗은 것은 돈 욕심도 있었지만 그놈들이 벌벌 떨며 아부하는 꼴이 우스워서였소. 그런데 영감을 처음 만나는 순간 보통 부자와는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했소.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이 참 보기 좋소이다. 그대와 같은 부자를 진작 만났더라면 그런 짓은 그만두었을 텐데 그대 덕분에 큰 깨우침을 얻었소. 이만서는 김선달에게 받은 일만양을 도로 돌려주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김선달은 한중서에게 도둑한 사례금을 받았고 이만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두새 영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새 영감이 한 명 살았습니다. 얼마나 구두새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네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고는 간장한 종지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갈 그렇게 먹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꼈었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빨 물은 나무에 주고 그라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새 영감이 한 분 더 살았어요.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새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밭풀 하나, 물 한 방울, 뗄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 닮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일찍 잤고 발시새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조금 썼고 신발 닮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맨발로 성큼성큼 걸었답니다.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지요.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날름 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켰지요.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고 하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다문 채 양보를 실룩이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소리쳤지요. 이래도 모르는 채 할 텐가? 다음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 내로 놀러 갔습니다. 여보게 장기나 한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어요.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져왔나? 아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판만 다를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지요.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를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지요.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 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두새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었답니다. 다음날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 내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 아들이 마주쳤어요.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이네.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가 털레 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내 그런 구두새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 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나보다 더한 구두새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했답니다.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어요. 아 덥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거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세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우레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껴라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 있다네. 고개 아픈 것쯤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릿살이니 선물을 들고 왔지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열두 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에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 가는 날이라 꼭 눌러 참았지요. 다음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놓은 청첩장이 보였어요.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라 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데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웅다웅 다투며 변함없는 고도새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칠복이와 메세 도매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칠복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산 너머에 있는 절에 다니며 스님에게 글공부를 배웠습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서당도 없었고 달리 글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칠복이도 총각이 되었어요. 그날도 공부를 하기 위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메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렁이 머리 위에서는 이미 어미 메세가 울며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메세 모자를 불쌍하게 여긴 칠복이는 돌을 던져 구렁이를 죽였어요. 칠복이는 스님에게 가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거든 내게 먼저 물어보거라.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짐승이라도 오래 살면 둔갑을 하게 되는 법이다. 혹여 오가다 예쁜 여자와 마주치면 절대 말을 걸지 말고 비하거라.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손히 대답했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스님 말씀대로 냇가에서 예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여자를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매일 냇가에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칠복이는 점점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느새 하루라도 못 보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 이 빨래 좀 들어주시겠어요? 여자가 무거운 빨래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얼른 빨래함지를 들어 여자네 집까지 날라주었어요. 여자의 집은 외딴 산속에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보답으로 변변치 않지만 저녁을 대접해드리려는데 아내로 드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상을 들고 나타났어요. 상에는 칠복이가 여태껏 구경도 하지 못한 갖가지 음식이 그득했습니다. 여자는 칠복이 옆에 앉아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을 권하며 술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난생처음 술을 마신 칠복이는 금세 취하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자의 말에 칠복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든 칠복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내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너를 데려온 것이다. 우리 부부는 본래 저 뒤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종이 울리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어요.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칠복이를 칭칭 감고 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밖으로 기어나가더니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지요. 겨우 살아난 칠복이는 대체 누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메세 한 마리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칠복이가 메세를 들어 올렸지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 얼마 전 칠복이가 구해준 새끼 메세의 어머니였어요.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종을 울린 것이었지요. 네가 은혜를 갚았구나. 정말 고맙다.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죽은 메세를 잘 묻어주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강물을 판다는 김선달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물을 판다는 것이 아주 황당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물을 사먹는 일이 흔합니다. 생수를 사마시기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서 물을 마시거나 수도세를 내고 설거지를 하지요. 한 번은 약이 되는 물이라고 해서 암환자에게 물을 팔다가 처벌받은 현대판 김선달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